바르가스 대령 라스웰 지국장 대령 딱지까지 붙이자니 꽤나 심각한가 봐 맞아 도움이 필요해 알레 안드로 뭔데 라스 알마스 카르테리에 일한 테러범을 국경으로 빼내려고 해 라스웰 테러범은 남부 국경을 안 넘어 그래 그랬지 넘들은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니가 막아줘야겠어 목표는 하산 소령 알았어 언제 오늘 밤 감시드론 연결됐어 잘 보인다 미국 메시코 국경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지 국법 위민자들이야 국경으로 잘 빼고 왔어 국법 위민자들이야 놈들은 한골 수법이지 이 틈에 합산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 FBI는 언제 오지 한 시간은 걸려 당장은 너희뿐이야 알겠다 로돌포 이민자들은 다 믿기다 하산이 움직일 거야 고토록 강을 건너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 그럼 시작하자고 알레안드로 하산이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알겠다 이상 놈이 국경을 넘어가면 저흰 손도 못 댈 겁니다 늦기 전에 잡을 수밖에 대령님 보십시오 대령님 보십시오 저기 북쪽입니다 놈들이다 보트 멈춰 고토록 강을 건너 다음 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쉿, 저기, 적 넷이다. 전략을 바꿔야지. 핫산 확인, 벽떼기. 클리어! 클리어. 왓챠, 목표가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계속 추격 중이다. 대령, 그건 곤란해. 작전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어. 알아, 일단 FBI부터 빨리 통원해. 지역 경찰에도 연락하고, 이상. 로돌프, 사다리에 올라가. 빨리! 나오고 있다, 지금. 세 빠지고 올라가고, 반응. 우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여기서. 핫살보이나? 아뇨, 도망쳤습니다. 놈을 추격한다. 가자고. 쥔는 기까지 좀 들고 있거든, 나는 권총 주고.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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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야 돼! 냐! 핫산한테 협조자들이 있어. 경계 철저히 하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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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 뭐야! 내 집에서 안 꺼져! 쟤가! 쟤가! 죽어, 그린고! 그럼 다시 돌아가자! 핫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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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누가 들어왔어? 핫산이! 가셨어. 여기 놈들이. 시발 놈들이. 이쪽이다! 이... 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지 마십쇼! 시발! 와, 이게 떡이네. 마당 확보. 이동한다. 뭐 어떻게 쪽지? 야, 보입니다. 야, 보입니다. 열어라. 어무하지?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경사에 오고 있어! 문으로 가! 특수부대다! 특수부대다! 어, 이 새끼야! 물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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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쏘지 마요, 제발! 나도 궁금하는데! 놈이 어디로 갔나? 저쪽이야! 어디야? 러글프 가자! 러글프 가자! 왓자. 현지 플로레스와 박사. 목표는 서쪽 은신차로 이동 중. 알겠다. 현지 경찰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꼬이간! 직삼포라이자! 꼬이간! 러스벨어! 카르텔 경찰! 처리해! 그리하라고! 오우, 진짜! 도대체! 와... 클리어! 여기! 놈들이 이쪽으로 갔다! 괜찮나? 네! 괜찮으십니까? 문제없어! 이쪽이다! 어, 대졸하라! 진짜 놀랬다! 대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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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감시해! 여기 지나간 남자! 지금 어디에 있나? 가만히 있어! 예산이야! 왜 총을 끄려고 해? 대졸하라! 에잇! 어, 대졸하라! 여기... 저의 수팀! oscar, 나다!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설명하자. 시키는 대로 알으면 그 즉시 발표하겠다. 알겠다. 앞으로 나와. 손은 계속 머리 위로 올리고. 내가 못 쏠 것 같아. 안 쏠 것 같아. 내 말 안 들려? 시키는 대로 해. 극수군의 소속 알레한도로 바르가스 대령이다. 테러리스트를 쫓고 있다. 오메즈 잠깐. 그쪽 사람들이야. 이거 카르타라고 구분이 안 가서 용의자는 어딨지. 방금까지만 해도 저렇게. 오우쉣. fuck. 여덟 번 찾아가. 시키. 와우. 와. 너희도 뭔데? 뭐. 돌칭이. 내 보수은이게. 추출구내. 뭐. 무슨 돌칭이. 왜. 밑에 풍이 들어가. 들어가. 외부는 내가 맞는다. 뒤쪽으로 진입해야지 공격 와 놀랭이야 치킨이 없나? 와 싸우지 못놈들. 이거 저기 전화하나? 이거 저기 전화할 것 같아. 약간 도트. 그린도트 됐어. 여보! 이리와! 총도 만들게. 알겠다. 어, 괜찮을뻔다. 이쪽도 안고. 2층으로 가야되나? 딱 열려있을거 같더라 이따가 멈췄 미친 다 태워버려 내가 누군지 알아? 군인이야 여기 싸우러 왔지 아니 타죽게도 장군님처럼 연기가 보이는데 무슨 일인가 로돌포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로돌포 나도 들어가겠다 대령님 안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로돌포 어딨냐 하산을 놓쳤습니다 놈들이 데려갔습니다 로돌포 대서양을 건너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로돌포 정신 차려 로돌포 오 차렸네 오 근데 이게 지금 뻥인데 불 저렇게 나는데